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토 1월 3일간 연휴 후에 첫 거래일에서 다음 날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큰 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오르던 급등장에 대한 숨고르기 장이었습니다. 이번주 가장 큰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1월 fmc 의사력 공개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당초 예상체를 밑돌 경우 기술주 랄리에 제동에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지수들이 하락했는데 다우가 0.17% 하락하고 S&P500은 0.6% 하락해서 4975, 5005에서 지금 490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92% 하락해서 15630,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56% 하락, 4456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주도를 보면 알파벳만 0.43%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최대 주도주가 됐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증가세가 꺾인다면 현재 주가 지수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고 여긴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까닥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4.35% 급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68% 하락했던 작년에 5월 30일 이후 오늘 최대폭 하락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시총도 시가총액도 1000억 달러 약 133조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장중에 6% 넘게 꺾이면서 올해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6.32%나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올드로 전체로 보면 50% 올라서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알파벳과 아마존 다음으로 다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2조 9,800억 달러, 애플은 2조 8,000억 달러, 3등 알파벳이 1조 7,500억 달러, 아마존 1조 7,30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위로 내려오면서 1조 7,10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실적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주가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용한 가운데 21일 장 마감 직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향후 미국 중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에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2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 7배 이상 급증한 1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역시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현저와 같은 강력한 가이던스 제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저하는 가운데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자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주에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급 등으로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가운데 주식 거래량도 크게 늘어서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최근 30거래일 동안에 하루 평균 300억 달러, 약 40조원가량이 거래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AI 열풍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합친 거래액이 거래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액의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릅니다. 최근에 AI 붐을 타고 강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서 올해 들어 5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아마존과 구글 알파벳 시총을 차례로 제치고 지난 1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미국 상장기업 시총 3위까지 올랐습니다. 관건은 내일 새벽에 나올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이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자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전기차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주가가 22%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30일 테슬라의 일평균 거래액은 220억 달러였습니다. 전기차 포드가 전기차 주력 모델인 머스택마이의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3% 높게 하락했습니다. 포드는 오늘 전기차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인 머스택마이 2023년형 제품 가격을 트림별로 3,100달러에서 8,100달러 약 414만원에서 1,081만원 인하였습니다. 포드는 성명에서 판매 성장과 고객 가치의 최적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적응하면서 2023년형 모델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시장 전반의 수요 둔화 속에 지난달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11% 감소한 데 따라서 회사 측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응한 포드의 가격 인하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기차 업계의 가격 경쟁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포드 머스택마이의 시작 가격이 테슬라의 경쟁차 중 모델 Y보다도 낮아졌다고 지적했어요. 또 포드가 이번에 2024년형은 제외하고 2023년형 모델만 가격을 내린 것은 지난해 팔지 못한 재고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계 전반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블링버그 칼럼 기고문에서 경제를 추락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15%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6월 금리 인하에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다시 6월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 8% 반영하고 5월에 0.25% 인하할 확률은 36% 수준으로 전류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에 0.25% 이상 금리 인하할 확률은 78% 수준입니다. 내일은 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사록에서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축소와 채권금리 상승 등에도 S&P500 지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S&P500 지수 전망체를 상향하는 기관들은 늘고 있습니다. 골드마삭스는 S&P500 지수 전망체를 52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망체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한지 두 달 만입니다. 앞서서 RBC가 S&P500 지수 전망체를 5000에서 5150으로 올렸고 UBS도 연말지수 전망체를 4850에서 5150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5200을 제시한 기관은 오펜하이머와 펀드스테릿이 있는데 야데니 리서치는 가장 높은 54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